LX 세미콘은 올해 3분기 부진한 실적을 공시했지만 주가는 대회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LX 세미콘이 3시 이후에 이연태 전 삼성전기 사장을 내장하면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LX 세미콘의 주가는 9일 전일보다 8,700원 오른 8만 8,2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신임 CEO 내정 소식에 투자자들이 몰리며 이날 거래량은 전일보다 6.400하량 급증했습니다. 이연태 사장 내정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등을 거치며 실무와 경영에서 풍부한 경륜을 갖췄습니다. 그는 삼성전기 경영을 맡을 당시 사상 최고 실적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LX 세미콘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대비하고 선제적인 미래 준비를 위해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사업에서 뛰어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업가를 신임 CEO로 내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X 세미콘의 9일 주가는 지난해 말에 7만 1,700원에 비해 23.01% 상승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8.53% 오른 데 비하면 코스피 상승폭의 2.7배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LX 세미콘은 외국인이 한때 비중을 높였으나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9일 외국인 비중은 26.47%로 작년 말보다 0.1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올해 10월 초보다는 0.27%포인트 내렸습니다. LX 세미콘의 최대 주주는 LX 홀딩스로 지분 33.08%를 갖고 있습니다. LX 홀딩스 최대 주주는 구본준 회장으로 지분 20.3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LX 세미콘은 소액 지수비중이 61%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트비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